오늘 USJ 가려고 지금 6시 반인데 일찍 일어났어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바르고 잤어요 오늘 베이스는 이거 두 개 발라줄게요 오늘 저녁에 오는 게 저장에 오는 게 더 많아요 오늘 저녁에 오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오늘 저녁입니다 다음은 집으로 한번 오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지금 usj를 가고 있어요. 너 발로 하지마라 도착 도착 그러게 토치기는 진짜 대단한데? 주차비가 왜이렇게 비싸? 비싸다 여기 디즈니보다도 비싸 주차장 만차 다른 주차장으로 지금 안내받아서 가고 있어요 갑자기 싹 바꾸더라고요 임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셔틀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추워요 도착 도착 어렵게 왔다 어렵게 왔어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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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K 도착 입니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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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지금 시건방지인데 안대 미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보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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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무조건 타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탔던 롤러코스터 중에서 최고예요 제가 지금 패스트패스를 남편 거라 루카스 것까지 3장 가지고 있거든요 루카스는 아빠랑 점심을 먹고요 플라잉 다이노소어를 한번 더 타러 갑니다 으 으 으 에탑도 또 재밌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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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으 으 으 잠시 후에 한 번 먹어봐, 히트체!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었었어 되게 추웠던 것 같아 비와가지고 와, 여기다! 와, 헤드셋 이쁘다 하나, 둘, 셋 진짜 맛있어 세일러문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념품도 종류가 너무 없고 그림체가 바뀌어서 옛날 그 추억의 세일러문이 아니에요 파티비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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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이 고마워, 아빠 고마워, 아빠 여태고 일본어 둘째 일본어 못하는 사람인데 아, 고마워 하이 장식 포장 ICD 파티비니언 옛날에 왔을 때는 여기에 미니언즈도 없고 주라기파크도 없고 되게 썰렁했었거든요 그리고 루카스가 그때는 두 살 되기 전이라서 잘 못 놀고 되게 놀 게 없었는데 이제는 다 퍼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이 어플이 있어요 어플 꼭 다운받아서 기다리는 시간 체크하면서 다니세요 돌리지마 돌리지 말라고 아빠가 세게 돌려볼까 한번?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할게 돌려봐 아빠 돌리지마 내가 진짜 돌리자 어지러워 어지러워 또 반대야 반대 어지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찍어주는 사진을 구입할 수 있어서 18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대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또 만나요 안녕 프라이단이잖아요 프라이단이 가사 전용료 배달음식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배달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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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도 확인을 계속 하기 때문에 둘 다 캡처해서 가지고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드디어 해리포터를 보러 갑니다 음악부터 너무 좋아 끝내준다 진짜 멋있다 나왔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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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야? 개구리 1000컵 랜드레이크 나올거야 이제 나왔다! 고그와트 진짜 멋있다 루카스는 테스트 패스를 이용해서 포비든전이를 타러 들어왔어요 루카스는 키가 안돼서 포비든전이를 탈 수가 없어가지고 나편이랑 교대로 타기로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걸 만들었지?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서 말이 안나와 이건 사야겠다 스팡이 스팡이 있어요 아 이거 보라고 아 되게 예쁘다 귀엽다 사진으로 봤을때는 퀄리티가 좀 별로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사고싶게 만들었네요 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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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을 걸면 된대요 지금 마법 걸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야? 됐다! 됐다! 옥수수 이렇게 생겼어 이거 과자 같은데? 진짜 옥수수인데? 진짜 옥수수 아닌 것 같은데? 맞는데? 안 주면 돼? 옥수수 맛있어 옥수수 입니다 옥수수 나 이거 살고 싶다 아이고 진짜 조명이랑 이런게 분위기를 더 살려준다 그러게 그러니까 나 여기는 살고 싶다고 여기 살 수는 없다 여기부터 다 넣어 우와 우와 됐다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12시간은 걸었다. 12시간. 저 뒤에 계신 분은 완전히 뻗었습니다. 놀 때는 진짜 신나가지고 잘 놀랐는데 나오니까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. 진짜 피곤했나보다. 완전히 기절해버렸어요. 저도 이제 자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